자, 그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뭘 구하나요? 집진 장치 문제인데 중력 집진이네요. 중력 집진에서 포집할 수 있는 최소 입자 크기는 그랬어요. 자, 우리 이것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우리 일단 중력 집진에서 지금 이 집진 장치가 포집할 수 있는 최소 입자 크기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100% 집진할 수 있는 집진 효율이 100%인 그 입자의 최소 입자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일단 우리 집진 효율이 100%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침강 속도보다 침강 속도랑 그 다음에 우리 Q4A 표면 부하에를 비교했을 때 서로 같거나 침강 속도가 더 크면은 집진율이 100%예요. 그래서 이때는 100%인 최소 입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같을 때가 집진율이 이제 100%인 최소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뭘 찾아주시면 되냐면 우리 최소 입경 여기 나와 있는 D-Minute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 식은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VG가 뭔가요? 우리 스토프식을 사용하면 18분분의 D의 재고 그 다음에 입자 밀도 빼기 공기 밀도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되죠. 자, 이 값이 이제 표면 부하라고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뭘 찾아주시면 돼요? 얘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우리가 구하는 100% 집진 가능한 최소 입자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다 한 번. 자, 높이 나와 있고요. 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유속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지금 먼지의 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의 밀도니까 입자 밀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점성 개수 나와 있어요. 점성 개수, 그 다음 온도 나와 있고 이 25도씨 온도에서 점성 개수 값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공기의 밀도는 0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필요한 거에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일단 이 공기 밀도랑 입자 밀도, 점성 개수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Q랑 A 값은 어때요? A는 구할 수 있는데 Q는 일단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야 Q퍼 A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친강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높이가 5m, 길이가 10m, 친강실의 가스 유속이 1.4m 퍼 세크 이렇게 돼 있대요, 지금. 그죠? 높이 길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Q퍼 A예요. 자, 우리 연속 방정식 이어가면 Q는 VA예요. 그죠? 근데 이때 VA는 어떤 VA냐? 자, 이 유속이 어디를 들어갔나요? 여기, 이 면적을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의 면적은 얼마예요? 자, 높이 5m, 그죠? 높이, 높이 H 곱하기 이 폭이 되겠네요, 폭. 그죠? 그래서 B라고 이 폭을, 폭은 일단 안 주워줬으니까 제가 B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Q는 VA니까 그 A가 이 가스가 들어가는 면적이기 때문에 HB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A는 뭐냐면요. 다른 A예요.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A 슬래시라고 해볼게요. 이거는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 수면적, 그러니까 우리 가스의 이 밑바닥 면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이 L과 폭 B를 곱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B, L이 됩니다. 자, 그러면 A분의 Q는요. B, L분의 VA가 되고 얘는 또 B, L분의 V, H, B가 되네요. 그죠? 따로따로 봤더니 그럼 지금 B는 같기 때문에 약분이네요. 그럼 결국에는 Q4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V, H 나누기 L 이 값이 돼요. 자, 일단 이 값이 지금 우리 주어진 걸로 계산을 했더니 이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답지 적을 때는 풀이 과정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순서대로 그냥 우리 지금 이거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고 봤더니 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 여기 2번을 붙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구해서 이제 A분의 Q는 얼마? L분의 V, H 되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고 그냥 화살표로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죠? 보기에는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이거 빨리 계산 문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구하다가 다른 게 필요해서 밑에다가 쓰면요. 그냥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2번을 쓰시는데 2번 앞에 이렇게 엔터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번 문제를 풀 때 그 2번이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구해서 나중에 1번에다가 이렇게 다시 넣어주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여러분이 직접 내가 계산을 했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다음에 2번을 통해서 2번식으로 이렇게 지금 L분의 V, H가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나요? 요식을 이제 다시 가져오는 거죠. 요식을 가져와서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주어진 걸로 정리를 했더니 그죠?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뒤에 간에서 여러분이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산기에 솔버가 있습니다. 그 솔버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D는 D의 제곱이니까 요걸 미지수로 두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이제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넣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세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변형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지금 밀도 볼게요. 자 이게 입자 밀도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냐면 1그램 퍼 센티미터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얼마로 바꿔야 되냐면 1, 어,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실 때는 전부 다 요걸로 바꿔서 넣어줘야 다 단위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바꿔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해주실 게 1큐빅, 1그램 퍼 큐빅미터는요. 1,000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랑 같아요 여러분. 자 요거는 우리 1차 시험에서도 아마 요렇게 되는 거 여러분이 1,000 곱해주면 된다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셨겠지만 한 번 또 까먹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풀면 되나요? 자 그램은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센티미터는 미터로 바꿉니다. 그러면 1킬로그램이 1,000그램이죠. 그 다음에 우리 1미터가 100cm예요. 근데 3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3제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이고 여기는 100의 3제곱이니까 10의 6승 되겠죠. 그러면 1000과 10의 6승에서 3개 날아가면 역시 1000을 곱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0킬로그램 퍼 큐빅미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밀도는 그램퍼 이제 3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바꾸면 1000만 곱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여기 넣을 때는 이제 D의 제곱에다가 1000을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단위는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맞춰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기밀도는 이제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0으로 보니까 안 쓰셔도 되죠. 그래서 1000만 곱하시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는 9.8mps이기 때문에 ms 맞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mu인데 이 점성 개수도 보니까 지금 2.0 곱하기 10의 4승 자 그램퍼 센티미터 s 요게 gcms 요게 이제 포화지랑 같잖아요. 자 요렇게 나오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바꾸셔야 되는데 역시 단위 환산하면 요기 요 수치에다가 이제 0.1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아마 교재 해설에는 0.2 곱하기 10의 4승 요렇게 되어있죠. 그죠? 혹은 2 곱하기 10의 5승 요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gcms에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갈 때는 네 그냥 곱하기 0.1만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저는 고대로 넣을게요. 자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 밀도 계산한 것처럼 단위 환산 하시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 푸실 때는 요렇게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혹은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 값이 얼마랑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터로 넣어주시면 자 속도는 1.4 미터 퍼 세크니까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5미터니까 5 그 다음에 길이는 10미터니까 역시 미터 맞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누구만 요 D만 미지수 X로 여러분이 보통 계산기 따라서 이제 솔버에서 미지수를 의미하는 게 다른데 저는 이제 쓰는 게 C 뭐 A로 시작하는 그 모델이에요. 제일 많이 쓰시는 그 모델이죠. 거기서는 솔버에서 지금 X로 표현을 하면은 그게 미지수가 돼서 요거를 X로만 넣어주시면은 솔버에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D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603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 나와요. 자 지금 우리 단위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맞췄기 때문에 요때 나오는 값은 단위가 미터예요. 그러면 지금 요기 보니까 입경 단위 뭐로? 마이크로미터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터를 마이크로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1미터는 몇 마이크로미터인가요? 마이크로가 10에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10에 6승을 곱해주시면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10에 6승 마이크로미터랑 같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1.160.356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뒤로 쭉 나오거든요. 그죠? 356이 아니고 요기 160.356 요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주르륵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디서 정답을 적으실 때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만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란에다가 적으실 때 160.36이 이제 6이 되는 거죠. 반올림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단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괄로 치고 마이크로미터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제가 지금 첫 시간이라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제 기출문제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저도 이제 풀이할 때는 이렇게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좀 생략해서 좀 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